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인생 아이고 여자의 인생이었네 여자들은 눈물은 저백이 흘렁지 많은 양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참 힘들게 사람수다 참 아파도 아픈 책도 못하고 힘들어도 안이 힘든 채고 나이 먹은 갱년기들은 대의도 누계신데 거라 좀 수고 경헌디 양 이 도두머래 양 세월을 이겨보겠다고 양 혓득한 생각들로는 남자들이 있던 힘수다 가근의 양 헌디 보게마시 아이고 남자라는 이유로 울어주고 싶은 그 세월이 너무 미워서 아이고 이거 참 두드몰 이거 아이고 멋있게 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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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을 갖고 이거 아이고게 양 저 개발위원장 불러줘 개발위원장 양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시원한데. 예, 예. 아, 너, 너, 너 먹죠? 아, 근데 용량이야, 어디 갔을까? 아이고, 저리 왕식이야. 아이고, 여기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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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치 좀 됐어. 싹싹 떠올때는 오랫물 때마다 푹 감궜다가 나와서 한치가 세고 어떻게 해? 아, 맞습니다. 한치 좀 됐어. 그려, 그려, 그려. 아, 나 좋습니다. 역시 최고야. 오랫물 들어갔다 나와서 그냥 한치 최고야. 아이고. 아니, 옛날 우리 형님. 바닥에 들어가면 물 깨어. 저 도두봉 혼내에 허락하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고 해 나시니. 아이고, 이젠 다 되불고. 이젠 많이 늙어버렸다. 늙어버렸다. 예, 예. 늙어버렸다. 늙어버렸다. 야, 늙었다 그러면 저거 안 되고. 우리가 나이 더 먹기 전에. 젊었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고. 젊었다는 거. 아니, 형님도 무슨 일벌리제냄 수가. 형수님한테 혼나제냄 수가. 아, 일이 아니라. 체력과 이런 걸 좀 보여주자고. 아니, 나도 봐보자 이거 지금. 예? 젊을 때 뭔가 보여줘도 보여줘야 되는 맛이. 성립 팔쪽이 아니라 배만 보여주자게. 야, 배이 형 나와도 너 신딘 다 이겨지게. 걱정하지 말라. 야, 우리 배 나온 사람들도 뭔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까? 형님, 보여줘. 형님, 형님. pendulum, 배운τού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일단은 우리끼리 형 얘기 다 하시나? 개발령원 정도 얘기 했었다 이럼 금방 올 것๋아. 아유, 교황 läuft. 사라이소 Bueno. 아유, 미스터 오레몬을 뽑아rating의 뭘. 어떤 거잖아, 그러mes. 이런 대회를 계기로. 아빠 붙여, 동욱이도. 태풍가 나가면 겁나 지를 걸어가면 날라가려고 하겠지. 가인 날때부터 체중 미달로 해야 되니 그때 나세게 2.6kg로 나고 너 날때 5.3kg로 나고.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우리끼리 화합도 다지고 영어몽 체력도 달려도 되고 얼마나 좋을 거야. 경환아는 이번에 대회를 해서 1등 한 사람은 오래물 축제 평생분들도 나가고. 그렇다고 싹싹 덮게 이런 거 엮이덕으로 이런 거 말고. 이 싹싹 더운 날씨엔 무슨 운동이라기 편안하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나. 아니 저 형은 무슨 다른 걸 했더니 형이 찬성합니까? 뭘 얻게만 하면. 민수는 빼고. 싹싹 덮고 바쁜디들 대회 해면서 다음은 누가 신청한단 말이야. 자 이거 줄 다 안아 걔네불민. 아니 1등 상품 큰가원 아주 1등 뭐. 테레비 뭐 이런 거. 테레비 하나 줄 거. 아 나가주냐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수폰받고 걔네. 나도 참 많아. 법적이야 법적이야. 테레비 줄게 이러면 다 나온다. 청년들도. 너네 그러면 다 신청하면 너에게. 우리가 또 홍보 없구나. 다닌 뭐. 몇 방문 신청해. 걔나. 신청하면 너네가 다 받아놔. 동네 사람들 강의. 나 신청 모집하고 없구나. 모집하고. 네. 또 기왕 하는 것도 행운이 없어. 사람 구경도 그런 하고. 구경도 그런 하고. 어른들한테도. 동행 저 남자들끼리 모여서 시합도 하고 이런 거. 걔나 개발위원장님이 논의당에만 가길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 그건 나가 고치게 그냥 걱정하지 마. 걔나. 그럼 저 추진 환불로 해야겠네. 좋아. 할 거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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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주에서 제일 1등 하는 남자를 시합 행 뽑지 내미신디. 아 뽑지 내미신디. 뭘 행운에 뽑으면 좋고 어른들이나 나가 조언을 좀이야. 그러면 도주들이 막 잘 뛰는 사람. 도르막지. 도르막지를 잡는 사람 다리가 튼튼하고 도르막지를 잡는 사람. 와랑와랑와랑 돌아오는 사람을 뽑아서 되게 크게. 도주봉에 가는데 와랑와랑. 와랑와랑. 와랑와랑 올라가는 사람을 봐라. 더 좋다. 다리 튼튼한 남자. 다리 튼튼한 사람. 그런 사람 뽑아서 되게. 좋습니다. 그럼 또 또 그다음 뭐 하시면 좋고 봐. 이렇게 오래물에 막 실려온 물에가. 우리 오래물 하면 또 실려온 물에. 빤수만 입어. 옷만 입게 벗어. 아 몬들레기 벗어. 딱 오래오래 커 하자. 두 시간. 커 하자. 커 하자. 커 하자면이. 오래물에가. 하루 종일 시원해요. 몬들레기 벗어. 커. 빤수는 입고. 빤수도 벗어보면 안 되고. 안 되고. 무사. 아 창피해지니까. 아 창피하니까. 몬들레기 벗어. 두 시간 동안 커 하자. 하자. 그러면. 금천 트는 걸 뽑아라. 그렇지. 그다음 또. 또 뭐의 음식을 갖고 와. 요즘 남자들은. 요리를 잘 내는 남자를 뽑아야 돼. 아 요리를 잘 내는. 아. 그러면 요리도 뭐 여러 가지가 쉽거든. 요새 한치 전에는 한치 팍 사다. 팍 작은 게. 어르신님도 대접하고. 아 우리 저 한치 도주에도 한치가 유명하니까. 이 저 다리도 튼튼하고. 물속 오배도 오래 있어야지만. 이거만 영향을 해라. 요리 좋다. 이게 좋다. 역시 어른들한테 여쭤보냐 이거 방법이 나오네. 딱 딱. 이거 세 개 하면 딱 대구다. 야. 개민이야 나 이거에겐해 하면 왕 심판 봐주고 와. 형 어떻게. 어른들이 한 거나 심판을 딱. 심판 막. 말라야 될 것 같아. 새끼 도구냥 팍 한창. 아. 잠깐만요. 반칙을 하면 그냥 똥구냥이 아니고 새끼 똥구냥. 새끼 똥구냥 바로 팍 잡으러. 새끼 똥구냥은 어디쯤이고 어디쯤. 이 새끼 똥구냥. 어디 어디. 새끼 똥구냥. 어디쯤이 새끼 똥구냥이 아니고 어디. 이거 이거 이거. 아 요 위에 요 위에. 꼬리뼈이신데. 꼬리뼈이신데. 아 이리가 새끼 똥구냥이구나. 난 옛날부터 이 똥구냥이 새끼 똥구냥이 못 조져가지고. 아 이 꼬리뼈이신데가 새끼 똥구냥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옛날이야 이거 다 준비행위해. 또 저기 어른들 연락하면 왕은에. 저 시합도 보고 심판 봐줬어 양. 형아. 예예. 아이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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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이고 이거. 아까 없고 싸게 했을게. 이거라. 아이고. 수고 없어. 수고 없어. 예예예. 예예. 마을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횟집마당에서 제1회 도두 미스타오렘물 선발대회가 있어 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공사 사망하시더라도 꼭 점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미스타오렘물 선발대회가 있어 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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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수강. 해나저나 믹수강 우리 물은 언제 뽑암게 내니? 무슨 약을 하는 걸까? 무슨 물일까? 무슨 물. 물 뽑암수강게 도둘이서 1등 남자 뽑암수당게. 그러면 우리 1등 남자 뽑는데 구경가고 구경하는 거 가게. 병업소를 갚지게. 다 우리 거찌 1회상 가게. 네, 가게. 네, 가게. 네, 가게. 네, 지금부터 제 1회 도둘 미스터 오래물 선발대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과 재창,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은 싹싹 더운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심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춘자 어른을 소개합니다. 경매. 네. 아십사. 다음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 MBC 경로 게이트볼 대회 계속 쫓아간 경험을 갖고 있는 김옥순 심판을 소개합니다. 네. 네, 다음은 김응빈 전 노인회장을 소개합니다. 네. 네, 다음은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도지사를 대신해서 제가 환영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좋은 일기에 도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원, 부녀 회장을 비롯한 부녀 회원, 청년 회장을 비롯한 청년 회원, 바르게살기 회장을 비롯한 바르게살기 회원. 새마을 지도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으쌉. 아, 어머. 아, 저거 매년에 찔말이. 아, 이기 써진 거 다 읽을거 살까. 아, 그러니까? 아, 도에서 이걸 보낼 나신데라 읽으라고 읽으려 되는 게 내가 읽어야지, 그럼. 체력은 곧 분명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남자들의 체력이야말로 한 가정은 물론이고 그 지역과 국가의 체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만 있으면 좋겠다, 더워. 다들 지금 막 다 쓰러지겠다고 해서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지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 다 란다, 다 란다, 다 란다, 우리 선수 다 란다, 다 란다! 준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다 란다, 다 란다, 다 란다! 신난다, 다 란다. Sergei, 란다, 다 란다. 자신을 신나게 되추는 걸 삼성시키는 것을 이기시키기입니다. 일단 마치도 realm은 커지압이이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라, 마치도 거고 함다, 나라, 마치도 안을 잡았다, 아이고. 맞아. 더운 거 중거리 수 밖에 뛰는 거니까. 아, 완전, 완전. 아, 저거 완전, 저거 완전. 야, 저거, 저거. 아이고, 혹시. 아이고, 빨리, 빨리, 빨리. 아이고, 빨리, 빨리, 빨리. 아이고, 빨리, 빨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앉아, 앉아, 앉아. 야, 너 삼둥이 형. 여기 들어와, 들어와. 야, 너 삼둥이 형. 야. 누구 입 tym Talent이야. 야, 이건 또 돼! 체력은 기억이 나! 여기 오고 마자 해! 미스터 오래물 선발대회 2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이 오래물은 우리 도두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자랑입니다. 천연 용천수로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이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은 누가 이 얼음처럼 차가운 이 오래물에 들어가서 오래 견디느냐 이게 오늘 2차전이 되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더 앉아가지고... 아, 또 시작을 해가지고 그만해가지고... 경주 주점을 들어야지... 자기, 없어게 기현아! 들어가서 인상을 써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갔는데... 이거 또 탈락입니다. 아, 빨빨리 해! 아니, 자기 없어게, 자기! 우렘을 우렘 견디기는... 체력은... 아, 잠깐! 뿐만이 아니라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가닥은... 그만, 그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만하라고! 자, 준비하세요! 온라인을 부르면 들어갑니다이! 손을 탈락합니다! 한 사람 탈락, 한 사람 탈락! 자, 맞아! 자, 손이 내면 탈락입니다! 손이 내면 탈락! 공사도 탈락ная, 이거! 공사도 탈락! 아, 좋다, 이디. 선후롱한 게 이디. 좐좌쌤을 내껴! 그만! 싫은 보지고! 자, 그건! 좋다,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아유, 좋아. 아유, 자, 이거 시원하대. 아유 잘 도 시원하대. 아유, 그런데 누구였구나? 아유, 말, 뭔지 말하기나, 충. 아이고 나 지나가더니 아이고 변산디 아이고 이 사람들 잔도 지긴 사람이여. 다르케 다르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겠네. 아 자 송동호 선수.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무견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아이고 송동호 탈락. 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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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이고 큰일 났다. 아 고민수 선수. 아 고민수 선수 포기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포기 포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이겨날라. 아니 이렇게. 나 이거 죽여줄게 이거.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붙어버려. 안 돼. 붙어버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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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서 잠서. 아이고 내 끈질이 내 끈질이 없어. 야 경보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구덩으로 수다기 구덩으로. 가만히 있어보세요. 하나 둘. 이제는 진짜들이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2차전은 냉동 도색이. 이 승리. 자 정치로 가자. 정치로. 또 1등. 또 1등. 냉동 도색이. 고생했죠. 지금부터 이스타 오래물 선관리의 3차전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전은 한치 썰기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둑의 한치는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에게 진상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의 희사물이 되겠습니다. 요리는 분명이다. 아이고 진짜. 요리. 그 맛은. 그만 없어게. 싱싱할 때 썰어 먹게 마시지. 그만 있어대요. 요리는 한 가정뿐만이 아니고 지역과 떠나서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있었어. 얼마나 하치를 날로 깨서는 야가. 아이고 조그마한 인력이 있잖아. 이게 썸네 이런게. 꽤 황급적이야 어른들 말들아. 자 그러면. 한치를 해봐주세요. 한치. 얄루아야 이걸 먹을 때. 나는 한치를 먹는지. 국수를 먹는지 모를 정도로. 호룩호룩호룩호룩해. 그래서 옛말에도 이. 8월 한치.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이런 속담이. 이 싱싱할 한치를. 얼마나 잘 싸느냐에 따라서. 이 식감이 다가. 식감이. 네 그래서. 지금 세워준 한치는. 한 마리당. 정확히. 350g을 넘지않는. 가장 먹기 좋은. 네. 밑감으로 치면. 5번과 6번과. 요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한시간 동안. 이게 도대체. 한치인지. 국수인지. 모르게. 호룩호없게. 먹을 수 있도록 이. 네. 썰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수들. 각오 한번씩 해주세요. 임. 이 남바. 이번만큼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야. 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성이 한씨였습니다 한씨.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는 바람에 김신이 바뀌었는데. 한치 하면은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고 눈을 가려서 한치를 쓰겠습니다. 아하 눈을 고마감하네. 내가 원래 한씨라니까 한석품의 제자 김사장님 저는 참고로 눈을 평가할 테니까 잘 참고로 잘 봐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분수 저는 한치가 주식입니다. 삼시세끼 한치만 먹어본 사람으로서 많이 먹어본 사람이 또 손질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보여드리겠소다. 기대해 주소에. 보여드리겠소다? 하영준 기대해 주소. 이거 어디서. 하영준 다 좋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치 썰기 대회 호르레기가 부러지면 시작하도록 하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리는 국력이다. 빨리 쏠 이게. 준비. 신혜야! 에이아라 라니 오리 살아 가르카 에이아라 리아 에이아라 라니 오시루 레아 라니 크리릅니다 한번 따라imos자 이제 경쟁자가 줄은 줄었네. 심사위원들에게 채점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게 삼촌, 시간 좀 부족해 보다니. 나 썰 좀 못했으다. 잘한 거 몇 점을 샀는데. 아유, 죄송하십니다. 잘했는지, 점수인지. 이게 멜라니 체크하다. 미군 가수다, 미군. 이 얘기. 아예 여기 반짝 썰다 말한 것 같으다. 여기 오면 뭐 봅시다 형. 좀비게 어떤 잘 썰어져시냐. 아, 잘 썰어져. 얻어 먹어봐. 잘 썰어져. 아. 굵은 게 이거 띄어신데 쉽지 못하게 이거. 아, 좋지, 삼촌. 굵은 게 더 맛있습니다. 굵은 게 더 맛있어. 마수다. 마수다, 예. 이렇게 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대회인데도 3차 한치썰기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합 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잠시 후 5시에 대회 본부 앞에서 시작이 될 테니까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참가 선수들은 5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에 아까 부상을 입은 김용영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체령은 묵념이다. 한 마디씩 하세요. 1,102번부터. 너무 힘들어. 참가하지 마. 젊은 사람으로 해, 젊은 사람으로. 당신이 참가하지 내가 알았나? 본인은 왜 안 뛰는데. 여기서 삿대질. 다음. 다음. 아이케매. 나가꼼 봐주먹어꼼. 영 레벨을 맞춰서야 될 건데. 너무 잘 뛰어불고. 또 물에도 너무 오래 처말불고. 아 이거 재미없이 만드는 미아노보다 많으니. 내년부터 나가꼼씩 봐주먹어긴 없구다. 오늘도 다들 고생들 해 주다. 날도운데 다들 고생들 많았으다. 오늘도 하다가 또 한차 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 되고. 저는 또 큰 기대도 안 했더라. 참가하는 게 의미를 가지더라. 아 박수. 체력은 심력이다. 아 진짜. 이 체력을 바탕으로. 가정은 물론이고. 주역과 국가. 아이고 진짜. 에이. 이 바지를. 아이고 하얀 담아신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뚱을 발표하겠습니다. 제1회 보도미스터 오래물 선발대회 우승은. 심판 전원의 합의로. 장창훈장. 장창훈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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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기념사 기업을 한 번 찍었어요. 고맙습니다. 야 삼촌. 모든 종목 나이가 다 1등이신데 이거 이거 낚아니까. 야이가 너무 마음씨가 분한 야이가 1, 2살라고 하는 야이를 뽑았지 이게. 그렇게 되면 남자가 몸씨 좋고 이렇게 선선하게 잘 되다 보니까 이거 상품 드린 거 보다 좋죠.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나오세요. 각하 사진 찍기 좀 촬영. 사진 찍기 좀 촬영. 사진 사진 찍기 좀 어디. 사진을 찍겠습니다. 백색이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축하해, 우수다, 형님. 경고야, 고맙다. 우리 창훈이가 노두 미스터 선발대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우리 행간 한번 쳐줍시다. 아니, 아니. 갑시다. 네, 체력은? 네, 체력이요. 남자가 체력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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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